제가 이 33개 기업 중에 투자하고 있는 주식 개수는 18개입니다. 나름의 등급은 매겨서 ABC 그룹을 투자를 했거든요. 제가 A 그룹은 3개를 골라서 투자를 했습니다. 괜찮은 종목 5개 정도 미만으로 잘 골라서 집중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책에 소개된 기업들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잘 알려진 종목도 연 20%, 많기는 30%씩 수익 올리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을 만약에 5개 들고 싶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수익을 냈겠죠. 이제 신영준 의장님을 뵙게 됐습니다. 의장님께서 제가 분석한 내용들 보시고 또 마침 최종적으로 그때 스크리닝해서 종목을 보여드리는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을 보시고 나니 진짜 그 방식대로 하니 좋은 종목들이 나오더라. 이런 방식으로 분석해서 책을 내보면 좋겠다. 미국 주식안 100개 분석해서 쓰면 정말 사람들의 시간을 아껴주는 그런 좋은 책이 나오지 않겠냐 해서 조금 많긴 한 것 같은데 해보겠다 이렇게 수락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돌아가서 작업을 시작하려고 보니 우선 100개는 너무 많기도 했고 또 이게 미국 주식에는 섹터가 11개가 있는데요. 각 종목당 한 5개 정도씩 잘 분석해서 책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11 곱하기 5, 55개 해서 55개의 미국 주식 종목을 분석하는 책을 써야겠다. 이렇게 기획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또 아무래도 유명한 주식들은 이미 인터넷에 찾아도 좋은 정보들도 많고 좋은 책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알려진 주식이 아닌 인터넷 검색해도 잘 안 나오고 나와도 다 영어 자료밖에 없는 이런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들을 분석하는 책이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덜 알려진 종목들로 선별해서 책을 쓰자고 기획했고요. 또 이제 55개를 그래도 선별하는 어떤 근거는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 근거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책에 가제가 있었는데요. 유명하지만 유명하지 않은 미국 주식. 그러면 유명한데 유명하지 않으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까? 그래서 우선은 미국 주식에서 가장 유명한 50개. 여러분들이 만약에 멜론, 탑백 이런 거 들으시면 50개 계속 들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위 50개는 계속 접하게 될 테니까 이 50개는 우선 날리고 그럼 나머지 450개 기업이 남죠. 아 참고로 이거는 S&P500에 들어와 있는 대표 500개 미국 주식 중에 선별한 겁니다. 그래서 대표 이제 450개가 남았는데 이 중에서도 또 좋은 종목을 알려드리면 좋잖아요. 그 좋은 종목이 뭐냐? 그러면 저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성장이라는 어떤 기본은 좀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파이가 커지는 기업들. 그래서 매출이 5년간을 성장한 기업 중에서만 고르자. 그래서 매출 성장이라는 기본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골랐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최대한 섹터를 고르게 퍼뜨리면서도 겹치는 영역들은 조금 배제하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좀 흥미로운 기업들 위주로. 그래서 이 중에서 결론적으로 골라진 기업들을 모아보니 성장성이 좋은 기업도 있었고요. 정말 튼튼하게 성장해와서 안정성 있는 그런 우량주도 있었고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정말 잘 나오는 그렇게 배당주까지 55개를 골랐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55개를 작업을 해보니까 우선 정말 제가 하나하나 자료를 찾아가고 연례 보고서도 읽고 책도 읽고 여러 가지 다 분석을 해보면서 봤더니 우선 책 분량이 너무 많아지겠더라고요. 또 이게 분량을 또 너무 줄이면 안 되니까 그래도 중요한 정보 알자는 다 골라야 되겠다 싶어서 알자는 고르고 또 중요한 정보로 넣고 분량이 또 너무 많아지지 않는 선에서 고르다 보니 결국은 33개의 종목이 선정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아 그럼 33개는 3 곱하기 섹터 11개의 한 섹터당 3개씩 골랐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이렇게 단순하게 고르지 않았습니다. 이 33개 다 나름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 11개의 섹터도 사실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특히 정보기술 섹터의 경우는 지금 가장 많은 시가총액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종목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섹터, 종목수가 많은 섹터는 정보기술 섹터, 금융 섹터, 헬스케어, 산업, 자유소비재 5개 섹터가 있고 이 5개 섹터의 경우는 종목수가 60개가 넘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조금 더 많은 기업을 소개하자라고 생각했고 나머지 6개 섹터는 상대적으로 개수가 적습니다. 자재나 유틸리티 같은 섹터는 종목수가 20개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적고 나머지 섹터도 한 40개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기 때문에 가장 인기가 많은 섹터, 정보기술 섹터만 5개 종목을 골랐고요. 나머지 개수가 많은 4개의 섹터는 4개의 종목, 그리고 나머지 섹터는 2개씩 골라서 그렇게 최종 33개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금리는 슬슬 인상이 멈춰간다고 느끼고 있고 그럼에도 금리 인상이 멈추니까 주식이 잘 되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누군가는 생각하셔서 아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한 바로는 금리가 꼭 올라간다고 주가가 꼭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 금리가 올리고 있었지만 S&P500이나 나스닥이나 다시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선반영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것인지 멈출 것인지 물론 거기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요동은 치겠지만 어차피 아무도 예측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잘 예측한다고 쳐도 확률로 따지면 45%에서 55% 이런 것을 예측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크로 예측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투자할 때 사실 그다지 관심 안 가지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눈여겨볼 만한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IT 섹터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또 해당 분야에 있기도 하고 저도 이제 인공지능 기술 쪽에 관심이 있고 공부를 했고 관련된 플랫폼 개발도 참여해보고 하면서 이쪽 기술 변화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빠르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피부로 와닿으실 거예요. 여기는 진짜 마치 4차 산업혁명이란 말처럼 얼마나 더 발전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도 기대가 많은 편이고 특히 올해부터는 초거대 AI라고 하죠. 채찍 BT가 출시되면서 굉장히 3.5, 4.0 가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관련된 서비스랑 벌써 솔루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보고요. 누군가는 이게 AI가 거품 아니냐. 물론 주식에서는 얼마든지 거품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투자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제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기술 섹터는 앞으로도 정말 계속해서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금리 이슈라든지 어떤 테마 이런 데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실제로 좀 잘 알고 관심 있는 분야에 그냥 어떤 괜찮은 기업이 있는지를 길게 보고 관심을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뜨끈뜨끈한 기업들의 관심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실제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성적을 보면 구 페이스북이죠. 메타 그리고 그래픽 카드로 유명한 엔비디아 이 회사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요. 제가 또 과거에 엔비디아는 많이 언급한 적이 또 있어서 주변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냐면서 연락이 오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특히 엔비디아 말씀드리면 당시 암호화폐도 핫했고 메타버스도 핫했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 모든 기술을 구현하는데 그래픽 카드 연산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아는 관점에서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는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구나. 암호화폐 채굴을 하든 관련된 서비스를 하든 그래픽 카드를 쓰고 메타버스를 할 때 그래픽 카드를 쓰고 그리고 또 인공지능이 그때도 핫했는데 인공지능에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그래픽 카드 연산입니다. 실제로 지금 초거대 AI, 이미지 생성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픽 카드 성능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엔비디아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술의 중심에 페이스북 앱이랑 인스타그램 이런 것만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있어서 페이스북이 보유한 기술이 많고요. 그리고 웹, 모바일 이런 거 개발하신 분들이라면 많이들 아실 텐데 리액트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기술이 또 페이스북이 개발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가 가진 기술들이 현대에 계속 많이 활용되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이 두 회사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투자를 했었고 좋은 수익률도 맛보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제 책에서 소개한 부분인데 에너지 섹터의 슐륨베르거라는 기업이 있어요. 사실 유전 서비스 회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에서는 항상 최전선에 있던 어떤 리더 기업인데 최근 몇 년간은 성적이 굉장히 형편없고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근 2년간은 다시 매출 상승을 이룩하고 다시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면서 소위 턴 어라운드 주식이 되었거든요. 제 책에서도 유일하게 등장한 턴 어라운드 주식이기 때문에 또 이런 여러분들이 정말 평소에 관심 안 가졌을 수 있는 이런 섹터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있다. 아주 기술적으로 뛰어난 기업이 있다는 부분 같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33개 기업 중에 투자하고 있는 주식 개수는 18개입니다. 사실 저 이 책 쓰기 전에는 딱 한 개밖에 투자하고 있지 않았고요. 조금 더 깊게 설명드리면 사실 33개 전부 다 투자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S&P 500 지수 추종 ETF를 투자하고 있었으니까 사실은 전부 다 들고 있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개별 기업 관점에서는 딱 한 개 리얼티 인컴이라는 종목만 투자를 하고 있었고요. 이후로 17개 종목을 책 쓰는 과정에서 저도 공부해보고 분석해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원픽을 꼽기는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나름의 등급은 맥에서 ABC에서 ABC 그룹을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A그룹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A그룹은 3개를 골라서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A그룹으로 뽑은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IT 섹터 중에서 아리스타 네트웍스라는 기업이 있었고요. 부동산 섹터에서 퍼블릭 스토리지라는 기업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금융 섹터에 있는 S&P 글로벌이라는 유명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신 S&P 500 지수를 산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리스타 네트웍스라는 회사는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하고 데이터 센터 구축에서 중요한 장비인 이더넷 스위치라는 네트워크 장비를 주로 개발하고 만드는 회사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어떤 클라우드 시스템 이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고 학교나 기업에서 이런 데이터 센터, 데이터 워크를 계속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유망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외적으로도 투자 지표, 주가 현황 여러 개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기업이다. 그래서 A그룹에 들어왔고 퍼블릭 스토리지라는 기업은 부동산 섹터에 있는 만큼 소위 배당주 성향이 강한 그런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개인이나 기업에게 창고를 임대해주는 개인 창고라고 할 수 있는 창고를 임대해주는 굉장히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돈 버는 방식도 단순하고 워낙 시스템화가 잘 돼 있어서 실제로 기업이 굉장히 큰 규모에 비해서는 직원 수도 적은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아쉬운 게 배당 성장 기간이 끊겨 있어서 배당 성장 기간이 보통 배당주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배당 성장 기간이 짧아서 믿을 만한 회사인가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여기서 기회가 있다고 판단한 게 실제 배당 이력을 보시면 배당 성장 기간은 끊겼는데 사실상 거의 끊기지 않고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어? 사실 굉장히 좋은 배당주다라고 판단해서 투자를 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S&P 글로벌은 금융주인데 실제로 계속해서 어떤 금융 데이터에 관련된 인사이트를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고 다양한 보고서 그리고 데이터 자체를 제공하고 있는데 금융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생각을 했고 과거에는 인공지능 모델인 이 켄쇼를 인수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금융주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배당주 성격이 강한 금융주에서 약간의 성장성이 있는 그런 금융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기업까지 3개를 A그룹이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고요. 나머지 또 14개 기업은 B그룹, C그룹으로 적당히 투자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또 산 시기가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시기와도 다르고 또 제가 판단한 근거가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냥 쟤는 저렇게 했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제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다변화되어 있다.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투자하는 이유는 저는 무엇보다 이 주식 투자라는 행위 자체가 그냥 불확실성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확신을 갖고 무언가를 하기에는 제 지식이 너무 짧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런 지식이 있는 게 독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할 수 있는 걸 그냥 다 해보자. 그리고 기왕이면 뭐가 더 좋은지도 모르겠으니 한 비슷한 비중으로 쪼개자. 이런 철학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사실 그런 관점이면 세계적으로도 퍼뜨릴 수 있겠지만 미국 주식, 국내 주식 대충 반반 투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미국 주식의 경우는 성장주가 아무래도 미국 주식이 많기 때문에 성장주 포트폴리오가 있고요. 배당주가 워낙 강점인 미국 주식인 만큼 배당주 포트폴리오가 있고 그리고 과거에는 안정적인 투자법을 제가 또 많이 여기저기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리는 용어로 또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자산배분 계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게 있죠. 바로 히든 챔피언 계좌가 따로 있어서 히든 챔피언만 모아놓는 계좌까지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미국 주식 부분입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는 더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가치주 계좌가 있고 각종 트레이딩 계좌가 있습니다. 트레이딩이라는 건 대부분 단기 트레이딩이라서 하루만 해도 여러 번씩 사고 파는 그런 전략들로 구성된 계좌인데 전략별로 계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퀀트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퀀트 투자라는 건 정말 개량된 수치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그런 방식을 뜻하는데 이 퀀트 투자 계좌도 여러 개를 전략별로 운용하고 있고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국내 주식은 대부분 트레이딩 퀀트 그리고 가치 투자 계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제가 시장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통제할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냥 하락해서 자산이 같이 주저앉고 있으면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하락의 베팅을 한다든지 빠른 손절 이런 룰들을 통해서 자산관리를 잘할 수도 있고 심지어 하방 베팅으로 눈을 볼 수 있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특히 저도 대부분 우상향에 베팅을 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무너질 경우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힘든 부분이 주식 시장에 굉장히 많은 전문가분들이 있는데요. 정답이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상반된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주식에는 정답은 없다. 그래서 누군가처럼 차트를 보고 단기 투자 트레이딩만 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가치 투자를 해서 가치주들을 잘 선별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높은 성장성을 가진 주식에 집중 투자를 해서 돈을 잘 벌 수도 있고 이렇듯 정답이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방식으로 주식으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도 꼭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다만 오답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쉽게 말해서 작전주에 몰빵한다라든지 무지성으로 투자해서 남들이 말하는 종목 그냥 따라서 들어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근거 없이 투자하고 어떤 자기의 전략과 어떤 뚜렷한 지표가 없이 투자하는 경우들은 좀 오답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아무래도 주식 투자라는 것은 이 불확실성 자체를 다루는 영역이다 보니 확률 통계의 어떤 개념이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확률 통계 개념을 바탕으로 또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냉정하게 숫자로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내가 스포츠 응원을 하는데 어떤 팬심으로 스포츠 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선수들의 어떤 데이터 야구로 따지면 타율 이런 데이터를 보고 그냥 어떤 팀이 지고 이기고 있던 상관없이 숫자가 몇이고 몇이구나 이런 차가운 이성으로 숫자를 바라볼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기업이라고 거기에 매몰돼서도 안 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전략 내가 좋아하는 투자 어떤 구루 현자들이 말한 내용이라고 맹신해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 굉장히 이런 부분을 차갑게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확률을 조금씩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바둑이나 장기처럼 한 수 한 수를 최선의 수를 두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게 시장이다 보니 저는 그래서 사업을 같이 하게 됐는데요. 사업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제가 시스템을 잘 만들고 구축하고 또 제가 노동을 갈아 넣는다고 하죠. 그렇게 노동을 함으로써 또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영역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영역 이렇게 따로 있어서 주식 투자는 무엇보다 불확실성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은 종목 몇 개, 다섯 개 정도 미만으로 잘 골라서 집중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제 책에 소개된 기업들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인 종목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잘 알려진 종목도 연 20%, 많게는 30%씩 수익 올리는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을 만약에 다섯 개 들고 싶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수익을 냈겠죠.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말 그대로 돈이 얼마 없기 때문에 기왕이면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되고 잃어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나는 돈이 더 없기 때문에 더 잃기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께는 오히려 개별 종목 투자보다는 지수 추종을 한다든지 자산 배분을 해서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라면 돈이 적다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투자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게 투자 철학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론에도 매몰되지 않고 편향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제 철학이자 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장점만 있지 않고 단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사실을 너무 편향이 돼서 운도 따라서 굉장히 좋은 종목을 잘 골라서 전자산을 다 넣어서 10배, 100배 될 수도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불확실성의 영역을 받아들이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 편향되지 않은 투자법을 추구하다 보니 잘해봤자 시장을 조금 초과하는 수익률을 얻는 정도일 겁니다. 대신에 반대로는 그만큼 망할 확률이 저는 적은 투자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제 이 투자 철학이 생긴 이유는 과거에 소위 한탕으로 전자산을 거의 날려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장점이 있다면 지금은 큰 폭으로 하락을 해도 그때만큼 큰 폭으로 하락을 볼 일이 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차가운 이성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행에 둔감한 것이 또 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테마가 어떻고 지금 섹터가 어떻고 이런 유행에 민감하기보다는 바뀌지 않는 본질에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항상 주식을 사기 전에 투자 지표가 어떤지 그리고 지금 가치가 적정선인지 이런 부분 그리고 종합적으로 사람들한테 너무 인기가 많은 것은 아니지 이런 부분을 잘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어서요. 여러분들도 투자하실 때 항상 어떤 방법이 그냥 좋아 보이고 유행을 선도하는 듯 보인다고 해서 무작정 달려들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투자법이 있고 다 각각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투자하실 때 그럼에도 본인만의 강점을 가장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잘 발견하셔서 좋은 주식 종목 잘 선별해서 높은 수익률 올리는 그런 주식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